오늘 할 건 뭐냐면 식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식신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신에 대한 강의를 본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식신을 검색을 해보겠죠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거기서 식신 검색을 하면 식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하게 될 텐데 그게 사실 4주 내에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사하는 영향력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식신은 뭐다라는 식으로 흡수를 하게 되면 그 디테일을 좀 놓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오행적인 것도 가미가 돼야 확실해지겠지만 적어도 위치에 따라서 어떤 해석에서 출발을 하는지 그거 정도만 구분을 해도 내 4주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식신에 대한 검색을 하면 사실은 나쁜 글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대부분 다 좋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식신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흉신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흉신이라고 할 수 있는 편관 물론 이제 겁제가 더 악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편관은 예측되지 않은 천재 지병 같은 게 편관이에요 그런 편관으로부터 일간인 나를 물리적으로도 보호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식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쁘게 얘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나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식신이 너무 많다거나 해서 식신으로 설기가 과다하거나 이러면은 일간이 본인 모습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식신 때문에 유지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는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식신은 웬만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악의적인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글자 중에 하나에요 굉장히 괜찮다 있으면 좋다 일단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나를 지키는 것만큼 음 잠시 스트리밍이 끊겼다가 갑자기 경고가 뜨네요 스트리밍이 끊겼다고 또 유튜브에서 차단한 줄 알았네 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식신이 있는데 인성이 너무 강해서 식신이 제 기능을 못한다 아니면 식신이 있는데 제성이 너무 많아서 식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 뭐 이런 경우에는 식신이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여지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 그냥 기본적인 식신이란 베이스 하나만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부정적인 해석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궁에 따른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궁이라고 하는 거 궁이란 말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궁이란 말이 생소하신 분들은 보면은 우리가 사주가 있잖아요 사주가 뭐 이렇게 있어요 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위치 또는 자리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자인데 이 글자들이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물론 이 일간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얘 얘 얘 이렇게 다 다른데 식신이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같은 식신이라도 달라진다고요 근데 이거를 그거를 감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재생관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재생관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재생관이 월에서 년으로 갈 수도 있고 아래에서 위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일제에서 시간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재생관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해석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엄청나게 근데 이걸 그냥 예를 들어서 일제에서 시간으로 갔어요 재생관이 그러면 어 재생관이 되니까 사주가 좋네 이런 해석들을 해요 이렇게 시로 가는 재생관은 여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을 얘기하는 거고 연월은 사회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회적으로 뭔가 만들어가는 재생관이 아닌데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식상이 강해요 여기에 재생관이 돼요 그러면은 사회생활은 식상으로 하고 내가 취미 활동하는 건 재생관으로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식상으로 하니까 되게 뭔가 개인적 성향이 강조되어서 하겠죠 팀 단위로 움직이는 건데 자기는 팀에서 떨어져서 개인적 성향으로 뭔가를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시에서 재생관이 되어있으니까 어때요? 취미생활을 하는데 무슨 그룹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취미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취미생활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저의 유일한 취미인 운전, 드라이브 드라이브를 하는데 어 내가 드라이브 좋아하니까 혼자 하기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 동호회를 결성을 해요 근데 그 동호회가 막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커져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동호회장을 하는 거예요 재생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로 갔다는 거는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아 물론 좋을 수 있겠죠 근데 해석이 완전 달라진다고요 이걸 보고 승진 잘한다 뭐 직장생활 잘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는 거고요 사주를 굉장히 1차원적으로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식신에 대한 이걸 또 시리즈로 하게 되면은 다음 주는 또 상관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주는 또 정제 그 다음 주는 편제 이거 끝나면 또 이제 뭐 해야 될지 막 또 머리 싸매고 고민하겠죠 연간의 식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연간 연간의 식신이 있다는 것은요 이렇게 월을 건너뛰고 여기에 연간의 간목이 하나 있으면 식신이 되겠죠 일간이 생래야 되고요 얘는 수이고 얘는 모기니까 수생목이 일어나죠 그리고 음양오행 음양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식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임수일 때 간목이 식신인 거고요 자 이렇게 연간으로 식신이 나가 있어요 연간의 이 의미는 연간은 대체적으로 국가와 관련된 울타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울타리 연간은 울타리 개념이에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죠 만약에 우리가 국가가 없다면은 그러면 외부에서 침략이 들어올 때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 와서 수탈해가고 핍박하고 이런 거를 이 울타리가 없으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이라는 공간에 가상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정해져 있지도 않은 건데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그어놓고 국가다 라고 해서 이제 영공 뭐 이렇게 바다까지 포함해서 영해 다해서 이제 국가의 테두리로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든 그런 울타리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식신이 있는 거예요 식신이 있는 건데 식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보호장치예요 보호장치가 국가궁에 속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호장치가 언제 작동을 하겠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더라도 에어백이 전개될 때 교통사고가 나야만 에어백이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식신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 평소에는 에어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언제 이게 작동을 하느냐 국가의 어려움이나 또는 곤란함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게 연간의 식신이에요 그때 붕괴해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 뭐 IMF 때를 떠올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무후기 운동했잖아요 나라가 어렵다고 하니까 나라가 파산 직전이라고 하니까 그 애기들 돌반지 내가 그래서 돌반지가 없나? 저희 부모님이 그런 걸 참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애기들 돌반지 그때 집에 있던 금덩어리들 다 이렇게 갖다 받쳐가지고 어떻게든 일으켰잖아요 좀 더 옛날로 가볼까요? 옛날에는 의병들이 일어났잖아요 막 다른 외세가 침략을 하고 전쟁에서 막 지고 이렇게 침탈당할 때 의병장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일어나서 막 그 사람들 와서 스님들도 일어났잖아요 스님들도 다 의병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그런 게 이제 연간의 식신이에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런 국가적인 사태만 벌어지면은 막 열받아서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발벗고 나서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탈탈 털어서 그렇게 무기도 사고 이렇게 사람들 먹여 살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자기가 도맡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다시 울타리를 이렇게 치려고 하는 게 연간의 식신이에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일간이 생했죠 내가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연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처음 보면은 맞닥뜨리게 되는 게 연의 기둥이에요 연기둥 연의 모습이 이게 첫인상으로 상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식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식신은 관은 식신하고 반대 방향이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드는 거 그게 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식신은 뭐예요 식신은 반대로 똑같은 게 아니라 굉장히 개성적인 거예요 독특한 것이고 굉장히 유니크한 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식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외모적으로도 그런 게 이렇게 분위기가 풍겨요 독특한 분위기 그리고 외모가 기본적으로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얘가 한 10살 때 봤는데 얘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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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으로 생겼어 근데 마흔이 넘어도 이런 모습이에요 마흔이 넘어도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활간 무관 얘기하면서 이제 제 친구 얘기를 했었죠 아 지금 제 친구가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요즘에는 그 주변 지인분들이 방송을 한 번씩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인 얘기를 잘 못해요 방송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너 어제 방송에서 내 얘기했냐 어떻게 알았냐 이러니까 제가 방송 1시간 떠든 거를 봤더라고요 보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 얘기인지 직감 했대요 그 친구 얘기를 또 하려고 해요 제 친구는 병신일주의 무진연생이에요 식신이죠 사주가 무오 5년에 무오 5월에 무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을미신인데 남자에요 식신이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개성이 있고 년간 식신 독특하다고요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고요 변하지 않는 일관성이 식신의 가장 큰 특징은 일관대요 일관 그 분위기가 죽을 때까지 가거든요 이 친구 별명이 별명 얘기해도 되나 어차피 여러분들이 만날 일은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말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별명이 말이에요 말 지금도 똑같이 생겼어요 10년이 넘어 15년이 됐는데 생긴 게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약간 잔주름이 좀 생겼다는 거 나이를 먹은 거에 티가 조금 나는 잔주름이 있다는 거 그 정도 빼고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의 10년 전 사진을 봐도 똑같다고요 죽을 때도 아마 그 모습 그대로 갈 거예요 나이 7,80이 돼도 이 년간의 식신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진짜 말처럼 생겨요 아 이게 보면 안되는데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외적으로 풍기는 게 그래서 그게 이제 얘기하는 연간의 식신이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 물론 여기서도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무호월이 아니라 경신월이었다 이러면은 식신 생제되죠 그래도 변하진 않겠네요 뭐 여기서 갑인 을묘 같은 게 있어서 목극토를 하더라도 쉽지가 않겠네요 식신이 워낙 강해서 어쨌든 뭐 연간에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목이 엄청나게 강하다 그래서 식신을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러면은 일관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식신이라도 주변에 어떤 글자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연간의 식신은 그러한 역할들을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요 굳이 연간 식신이 아니더라도요 식신 자체가 평소에는 그렇게 있다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확 돌변하는 게 식신이에요 그래서 식신은 의외로 약간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 양면적인 모습이 위기 상황일 때 위기 상황이 딱 닥칠 때 그럴 때 식신이 발동을 한다 그래서 일관이 나를 보호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지의 식신 연지의 식신을 보면은 연지의 식신은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연지의 이렇게 입목 같은 게 저는 임수니까 이런 게 있으면 여기가 식신으로 발동을 하겠죠 천간하고 지지하고의 차이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천간으로 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드러나다예요 천간은 기본적으로 드러남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과로 연결이 돼요 드러나서 결과로 이어진다 여기는 드러나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죠 숨겨져 있어서 환경이 돼요 그게 숨겨진 이게 환경이 되고 원인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인과를 단편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천간이 결과이고 지지가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행동이라고 보면 되고요 생각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생각을 행동을 했는데 천간의 글자가 지지의 근거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일강 같은 경우는 근거가 안 되는 게 인성이나 비겁이 없으면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혹은 여기 식신인데 지지의 식신을 지지하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통근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은 행동은 했는데 그 행동에 대한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말 그대로 반대로 지지에만 이렇게 있고 천간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면 생강만 한 거예요 그래서 투출과 통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주에서는 그러면 지지의 식신은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연간의 식신이 정말로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부응을 하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대항합시다 라고 이렇게 연설도 하고 그런 행 실체적인 행위들을 한다 그러면은 지지의 식신은 그런 마음은 가득해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가득한데 내가 주도적으로 하기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당연히 지지하는 쪽으로 가겠죠 연지의 식신은 환경이고 배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유전적 요인을 얘기하기 좋은 것은 다 지지예요 지지 특히 연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조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조상 조상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에너지들을 얘기하는 것이 연이에요 특히 이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 부모님 위에는 다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 때 증조부가 될 수도 있고 뭐 고조 증조 고조까지 다 포함해서 막연한 형태로 우리 부모님 위세대는 다 연애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연지의 식신은 집안이 어떤 거예요? 유기가 되는 형태니까 집안이 유복하다 또는 먹을 복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 나 연지의 식신인데 우리 집 되게 찢어지게 가난한데요? 그럴 때는 혹시 여기 월에서 인신충을 하지 않았는지 한 번쯤 보셔야 돼 예 식신이 있는데 충을 해서 충극을 한 거죠 막 경신월에 경신월에 막 충당한 거죠 여기에 있으라는 화는 없고 임수 이런 게 또 있는 거죠 이제 화 대신에 수가 막 이렇게 해서 막 핍박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닌지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게 있다고 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 집안에 있는 흐름이 일간까지 정확하게 잘 연결이 돼 있다면은 당연히 집안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월의 어떤 방해 작용에 의해서 이런 흐름이 끊겨 있다면은 오히려 먹을 복이 없다 오히려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지식신만 잘 돼 있어도 그런 유복한 과정에서 태어나고요 그리고 분위기라던가 이런 여유가 있어 보이고 편안해 보여요 편안해 보이고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주변의 영향력을 영향을 행사하죠 월을 하고 다른 주변의 오행들이 이 에너지를 잘 끌어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물론 만약에 식신이 아니라 여기에 막 상관 같은 게 있다거나 편관 같은 게 있어서 약간 역적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러면은 그런 걸 오히려 버려야 되잖아요 집안의 흐름을 그러면은 이런 게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집안의 흐름과 끊어내는 거 나는 역적 집안이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는 친일파였고 막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나는 그것을 이제 반성하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죠 그 집안에 반하는 에너지로 연결이 된다면은 그런 긍정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주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될 일이겠죠 이제 월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월간 월간으로 가면은 병아가 무토가 이렇게 월간이 있으면 월간이 식신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렇게 월간에 있는 식신은 여기는 사회공이에요 사회공 국가공이 있고요 그 밑에 사회 여기는 지역사회라는 말을 붙여도 괜찮아요 국가는 전체이고 막연한 건데 사회적으로 있는 거 내 영향력 안에 있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체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공에서 식신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격의 자리에요 격 월지에서 투간된 게 격은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격을 못 잡겠다 본능적으로 월간에 있는 것으로 격을 쓰고자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사회공이면서 드러내서 뭔가 행동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힘이 있든 없든 간에 격처럼 쓰고 싶어 하는 에너지가 되게 강해져요 이런 식신이 만약에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식신의 직업군들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치열하지 않은 직업군이에요 남들은 막 치열하게 해도 나는 편해요 나는 편해요 내 영역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남들은 다 막 실적에 목 메워가지고 막 힘들게 하는데 나는 실적이 좋든 안 좋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는 일간을 보호하는 보호장치가 사회공에서 바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레스라던가 위 상황이 올 때 바로 작동을 해서 그런 거로부터 잘 벗어나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주가 이상하지 않은 이상은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해요 확실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안 돼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합니다 그리고 이 의사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잖아요 식신은 우리가 얘기하는 정인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거스르지 않는 의사 표현을 해요 월간 식신은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편해요 일간이 강하고 약하고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식신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더라도요 나만의 색깔이 뚜렷해요 어떠한 직장생활을 해도요 남들처럼 안 한다고요 월간 식신들은 우리가 직장생활 잘하려면 사실 직장생활에서 가장 혜택을 잘 보는 사람들은요 줄 잘 서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거든요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사내 정치 줄이잖아요 줄 승진을 하려고 해도 윗사람들이 승진을 시켜주는 거지 컴퓨터가 승진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내 정치 조직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월간에 있는 식신들은요 그런 와중에서도 휩쓸려 가지 않아요 그런 조직에 그래서 그런 것들로 잘 헤쳐나가는 보통 식신이 잘 발현된 사람들은 직업군들이 자유업에 종사할 확률이 크죠 근데 이제 자유로움이 일정 부분 보장된다는 소리에요 월간의 식신들은 월간 식신들은 격의 자리와 억부적인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직업을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적성과 진로가 일치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일치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치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하다못해 그 직업 자체를 내 성격에 막 내 성향에 맞게 직업 자체를 바꿔내기도 해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월간 식시는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감목으로 예를 들면 병화 와 병화가 바로 옆에 있네 모양만 봐도 얼마나 좋아 보여요 다 대입을 해도 뭐 임수는 감목이고 무토는 경금이고 뭐 있으면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림만 봐도 좋아 보이잖아요 사주 공부 하신 분들은 물론 을목은 병화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화가 있는게 어디에요 그냥 그림만 봐도 막 나무에 이렇게 태양 떠있고 조명 들어오고 이러는데 좋죠 자 이게 월간 식신입니다 자 그러면은 월지 식신은 어떨까요 월지 식신 이번에는 뭐로 하지 월지 식신 뭘로 할까요 무토요 어 무토의 신금 이렇게 해줄게요 자 토각 생산 금이고 음향이 똑같습니다 월지에 식신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월지 식신은요 이 식신의 영향이 어때요 식신의 영향력이 주변에 이렇게 행사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식신은 일간의 에너지가 나가는 거잖아요 출력이 되는 거예요 출력 출력을 한다는 것은 뭐에요 이게 출력이 아니라 오히려 입력이 되는 것은요 인내를 얘기해요 인내 또는 참는다 이게 인성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근데 출력이 된다는 건 뭐에요 참지 않고 내보낸다 기본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식신이 월지에 있으니까 어때요 나만 쓰는 식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월지 식신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식상이라면 혹은 식상이 약한 사람이라면 내 친구 혹은 주변 사람 중에서 식상이 잘 발달된 사람들 옆에 가면 그것만으로도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개운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왜? 식신이 그런 역할을 출력을 해버리니까 참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월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변을 1차적으로 화목하게 만들어요 화목 주변을 화목하게 만든다 그리고 뭘 하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영향력이 커진다 이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은 식신이니까 내가 한 거죠 내가 한 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얘기해요 자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제 친구 중에서 월에 식신이 있는 아 왜 이렇게 식신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월에 식신이 있는 친구가 그럽니다 나 한 6개월 동안 아니다 1년인가 한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 가려고 호주로 그게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그때 당시 이제 술 마시는 친구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 하나가 자기 워킹홀리데이 간다 하니까 나머지 3명이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4명이 나갔어요 해외를 그게 식신의 힘이에요 그냥 나는 하고 싶어서 이거 하겠다고 했는데 주변에서 달라붙어요 그걸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요리를 할 때 그 스파게티 할 때 조심하시라고 스파게티나 아니면 이제 그 파스타 그런 거 할 때 조심하시라고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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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신들은 그 월, 식신들은 분명히 이 정도면 1인분이겠지 하고 그 면을 삶아요 근데 이렇게 면 삶아가지고 이제 시간 다 돼가지고 딱 가보면은 1인분이 아니라 4인분이 돼있다니까요 월, 월, 식신이에요 그게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커져있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나 이제 운동하려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두세 명이 같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월, 식신이에요 근데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죠 내가 한 행동이 주변에 퍼져 나가고요 주변에서 다 따라하게 만들고요 결국에 같이 하게 돼요 그게 월, 식신이에요 손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월, 식신들은요 애초에 요리할 때 그런 걸 염두하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했을 때 누가 누가 먹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요리를 하는 게 월, 식신이에요 그래서 어 뭔가 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것도 습관화 되어 있고요 뭐 동생한테 나 라면 먹을 건데 같이 먹을래? 이렇게 하면 이제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근데 이제 동생이 안 먹어 이랬다가 냄새 맡고 이제 가서 막 같이 먹자 그러고 뺏어 먹고 그럼 또 나눠져요 월, 식신들은 자 월, 식신은 그렇다구요 사회 궁예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월, 식신하고 비교되는 게 뭐겠어요 월, 식신하고 비교되는 거 기후라고 해볼까요 네 일지로 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지부터는요 개인성이 강조되기 시작해요 여기는 연월은 외부거든요 일지부터 시까지는 내부에요 내부 여기는 아예 기둥으로 있으니까 일간의 식신이에요 일간 오롯한 내 식신이에요 자 이게 따라서 아까 월에 있을 때랑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규모가 갖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일간만을 위한 식신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음식을 그러니까 요리를 하더라도 나만을 위한 요리를 해요 나만을 위한 요리 본성에 굉장히 충실한 것이 일지식신입니다 본성 왜냐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본성이 있는데 이렇게 연월로 발달이 되어 있으면 식상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사회적인 파장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요 본능적으로 근데 일지식신들은 그러지 않아요 일지식신들은 오롯하게 나만을 위한 식신이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조금 떨어져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간이 생간 거잖아요 생했고 음향이 똑같아요 어떠한 것도 틈에 개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도가 일지식신은 우리가 얘기하는 순도가 100%에요 다른 데로 가면은 순도가 떨어져요 식신에 다른 것들이 개입이 돼요 자꾸 막 식신이 이렇게 있는데 막 정인이 개입되고 재성이 개입되고 편인도 개입되어 있고 관성도 개입되어 있고 그러면 식신이 순도가 떨어지는데 일지식신은 100%에요 그래서 이걸 우린 뭐라고 해요 순수하다 일지식신은 다 순수에요 다 굉장히 표정 자체가 천진난만한 표정이 있어요 일지식신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질지를 일단 1차적으로 계산을 못해요 물론 여기에 기후일주인데 뭐 4월이다 4유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러면은 인성이 그래도 식신에 잘 개입이 되어있죠 이러면 또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보호가 장난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나를 보호하는 안전장치 인거니까 근데 이 식신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새롭게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가장 쉽게 새로워지는 방법은요 자는 거예요 잠 자고 일어나면 완전히 새로워지죠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숙도도 높고 온도도 높아서 너무 축축축 처지고 땀나고 막 무기력해지고 힘도 없고 먹어도 이렇게 먼 것 같지도 않고 잠 잘 자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세팅이 완전히 다 끝나요 다시 컨디션 100%로 충전 다 되고요 힘들었던 감정도 다 없어지고요 한 번에 누구든지 잠을 자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일지식신이 있다는 건 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새롭게 비워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비워져야 새로 채울 수 있잖아요 그게 식신이에요 그래서 일지식신들은 같은 얘기를 또 해도 재미있어요 우리가 보통 같은 얘기를 또 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일지식신들은 똑같은 얘기를 또 해도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요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나중에 속궁합으로 연결될 때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속궁합으로 연결이 될 때 뭐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19금 걸고 이렇게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면 권태기가 오잖아요 식신들은 안 그래요 만나도 3년을 만나도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이 그게 일지식신들의 매력이에요 나를 그렇게 보고 대하니까 거기에 또 내가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인 성향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게 일지식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으로 가볼까요 시간 식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목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병화가 식신이 돼요 생하고 음향이 같으면 되죠 시간에 있는 식신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볼 때 연 월 일시 이렇게 되는데 일은 현재 월은 과거 이거 어린 시절이에요 여기도 과거인데 이 과거는 어린 시절 이전이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과거 우리 집안의 역사 이런 쪽으로 연결됩니다 여기는 의식하는 과거고요 여기는 무의식의 과거에요 어 의식과 무의식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억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가 월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저는 다 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다섯 살 이전 기억이 없어요 기억의 시작이 다섯 살 정도부터 시작이 돼요 저는 가장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그 학교 앞에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동네 고등학교 부산 동네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연못에서 놀다가 연못에 빠진 기억이 있어요 빠져서 올라왔는데 온 몸에 나뭇잎이 다 달라붙어서 울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제 기억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이제 의식하는 기억이에요 우리가 이전의 기억은 무의식이에요 여러분들 백일 때 기억나세요? 백일 때 내가 백일 때 뭘 잡았는지 기억나세요? 아 물론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여기 뭐 해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인목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막 무의식을 끌어와서 이렇게 하면은 백일 때도 기억이 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닌 이상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요 미래가 되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에 있는 식시는 그래서 어떤 거예요? 미래로 갈수록 미래로 갈수록 이라는 것은 말년으로 갈수록 늙어 갈수록 갈수록 편해지고 자식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에 있는 식상은 특히 시에 있는 식시는요 이거는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시 간에 식신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러면은 이게 자녀잖아요 자녀 자녀가 나의 안전장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직업이 없어도 자녀가 효도를 하고요 내가 남편하고 싸울 때 자식이 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니까 식신이 그래서 자식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직업보다 사실은 취미에 가깝습니다 취미 시간의 식신은 취미 같은 거예요 취미 취미를 우리가 얘기하는 직업화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은 아니더라도 약간 직업화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위가 예를 들어서 음악 감상을 취미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집에 오디오 세트 하나에 4천만 원 오디오가 막 차 한 대 값이에요 낚시를 좋아해 낚시를 좋아하는데 막 낚시 세트가 막 500만 원 이러는 거예요 낚시 세트를 사기 위해서 낚시를 하는 건지 낚시를 하기 위해서 낚시 세트를 사는 건지 이런 주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몰입을 할 수 있다 시간의 식신은 그리고 직장생활 하더라도요 언젠가는 내가 직장생활 때려치고 이걸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직장이랑 병행을 하는데 이거는 식신만 잘 돼있어도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고 와서 시에 있는 것으로 취미활동 스트레스를 다 풀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구성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집안에 가족이 있는데 근데 가족보다 내가 식신으로 뭔가 하는 게 우선시 될 수 있다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주말이니까 내가 아빠라면은 주말에 애들하고 놀아줄 수도 있고 같이 가족 나들이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걸로 변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식신은 대부분 가족들하고 뭘 함께 한다가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식신은 어디 있더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식신이 잘 못 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물론 가끔 있기도 한데 그 완벽한 타인을 보면은 우리는 세계의 인생을 산다 그러죠 세계의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를 어 그치 년 월 시 세계지 인생은 남들한테 비춰질 수 있는 모습이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시는 개인성이 강조되어 있고요 극단적으로 개인성이 강조되었는데 여기는 개인성이 숨겨져 숨겨짐으로 연결이 됐어요 개인성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 아무한테도 드러내지 못한 나의 공간이거든요 CG는 여기에 식신이 있네요 식신은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욕망이라고요 욕망 욕구 또는 본성이라고요 본성 이게 CG에 있네요 아무한테도 드러내지 않고 가장 깊숙하게 숨겨진 나의 욕망 욕구 본성이 CG에 있습니다 그래서 CG 식신들은 아무한테도 드러내지 않은 본성이 숨겨져 있어요 숨겨진 욕망 같은 거예요 아무한테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게 어 천간으로 드러났을 때 그럴 때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경금 일관이 해수가 있다 근데 천간으로 이민년이 왔네요 이때 비로소 이제 말을 합니다 사실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려고 원했어 이런 얘기들을 2022년에 하겠네요 혹시라도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는 해시에 태어난 경금일관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리고 다른 곳에 식상이 없다 이민년에 내 숨겨져 있는 희망했던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애인을 만나고 싶다 어우 만나지겠네요 2022년에 욕망을 이룰 수 있는 해가 왔잖아요 수색목까지 연결됐잖아요 나는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데 결혼하면서 다 접었어요 가정에 충실해야 되니까 2022년에 플스5 사겠네요 플스5 공기청정기라고 와이프 속여가면서 살 수 있어요 어떻게든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왜 다 야한쪽으로 생각들을 하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식신에 따른 자리에 따라 달라지는 식신의 해석입니다 이거는 저는 가장 베이스 얘기를 한 거라서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이 돼요 당연히 저는 오늘 장점만 얘기했지만 어 나는 식신인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나치게 제 중심으로 가 있으면은 식신으로 뭘 처음엔 내가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돈 때문에 이거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식신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응용을 하셔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 보시고요 여기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라고요? 시지에 정제가 있는 사람이 제일 부자라니까요 그 여러분들 배우자의 시지에 정제가 딱 하나 있죠? 그러면은 99%의 확률로 비상금이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왜? 정제를 안 드러냈으니까 비밀 공간에 숨겨놨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지 정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나중에 유언장 미리 작성해 놓으라 그래요 재산 숨겨놓지 말고 그 자식들이 못 물려받는다고 어딘지 몰라서 뭐 그거는 나중에 재성 얘기할 때 더 디테일하게 하구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이 시간에 방송할 것은 위치에 따른 상관의 해석이에요 위치에 따른 상관의 해석 그 영상으로 금요일 9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